야 여기 땀이 많다 이거 어째야 되노? 나중에 전기가 좀 돼? 아니 근데 방송에 술 많이 넣어도 되는 거야? 이야 이 한주 입먹어가면서 박치기를 한 번 하자 일단 박치기 한 번 하자 낙선 축하 이런 건 아니지?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다 좋은데요 저야 6월 1일 날 다 될 줄 알았는데 낙선한 고성군수 백두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정치나 뭔가를 또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자리 낙선한 사람이 오고 싶어 할 건데 내가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그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는 오겠나? 네 원래 내가 든 승부자들은 항상 이렇게 살아야 돼 NO! GOD! PLEASE!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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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거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부담 안 주려고 2인식 하지 마라 했는데 원래 공무원들은 낙선자 말을 안 듣는데 그래 2인식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시는 분들도 좀 있고 진짜? 진짜? 내가 뭐 좀 잘하긴 잘했던 것 같아 2인식은? 3인식은? 3인식은? 특히 어디가 많이 울던가요? 어르신들이 일단 울어 이때까지 군수 중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해줬던 군수가 없었다 이런 게 있었고 아니 근데 그렇게 인기도 많고 왜 떨어졌어요?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있단다 그래 떨어진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재선이나 삼선 정도 해야 될 일을 난 한 3년 만에 돼 버린 거야 남들은 8년, 12년이나 해야 될 걸 내가 뭐 3년 만에 해결해서 이제 군수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지격한 편들입니다! 내가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뭄이 심해가지고 논동사 받는 거 너무 힘들었잖아 네 처음으로 비가 온 날 6월 5일이라 아 그러니까 내 태어난 날을 하늘에서 기뻐해주면서 국민들에게 빛까지 내려줬는데 나는 선거 떨어진 거야 나 웃고 있어도 군무이 있단다 아 그러니까 나는 떨어지면서까지 하늘에서 빛까지 내려주면서 고성군로에서 노력을 하는데 국민들은 내 마음 같지는 안 했던 것 같아 고성군민들이 당보다는 사람을 철 좋고 인상 좋은 날을 뽑아줬는데 그 4년 동안은 정말로 고성군로 많이 변화 발전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보다는 당을 또 쓰더라구요 사실 섭섭파하시겠다 에이 괜찮아 다시 이제 군수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? 어차피 이건 다음에 물어보게 할 거지 뭐 아 이제 이제 군수출만 안 할 거야 아 진짜요? 2026년이긴 하던데 벌써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백수가 한번 군수 해놓는데 왜 또 군수 이거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사주나 간상이나 막 이런 걸 막 이야기해주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 주면 나는 그러면 대통령감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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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혀 우리가 생각 못했다고 하네 조건이네 그럼 이제 군수 낙스란 사람이 바로 뭐 2025년도 대통령 나가서 당신들이 또 나름덕된 사람 이 농담이라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대통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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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다 나갔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군인만 아는 비밀이 너무 몰라 우리 집사람도 공무원이야 아 어디 오성군청이야 아 진짜야 오오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난 뒤에 고민한 거야 군수사모님으로 육급으로 공무원생활을 했는데 떨어지고 난 뒤에 이제 나는 백수로 돌아오니까 우리 가족들 먹이 살리려고 만화니면 또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승리는 안 되고 그 안타까움 아이고 그거 생각하면 정말 동료 직원들에게 부담 주지 말자 그래서 6월말로 명퇴신청해가지고 아 진짜요? 그 결제를 내가 한 거야 내가 군수니까 그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명예퇴직을 일하면 수당이 얼마나 오는가 궁금하잖아 그건 뭐 궁금하죠 그래 이제 결제하면서 뒤따받잖아 얼마 받는 거 뭐 어떻게 어떻게 그 말 못해 그 말 못해 기숙만 하면 다음 말 좀 말씀하세요 야 괜찮다 좋은데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백수가 된 거잖아 내가 그래 집사람 보고 앞으로 뭐 할래 물어봤어 나는 뭘 대주고 싶은 거야 그 첫 번 자는 이야기가 집부터 좀 청소 좀 하재 아 하긴 바빠가지고 나도 바쁘고 애 엄마도 바쁘게 해서 좀 필요 없는 거 내버리고 쓰레기도 정리도 좀 하고 그니까 언뜻 드는 생각이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혹시 내가 아닌가 또 박치기 야 진짜 좋은데이 맛있네 야 저 오늘 좋은데입니다 희찬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 이재명 당선자와는 좀 신분이 있는 형이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재명 Disney 이재명 형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 야 야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딴다